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적시사 고성국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열릴 예정이었던 여야 대표회담이 연기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코로나19 확진 때문입니다. 그 밖의 주요 정치 현안들에 대해서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차례로 만나서 말씀 듣겠습니다. 금요일은 정치 공부하는 날이죠. 오늘 주제는 당대표회담입니다. 한 주간 화제 소식들 모아서 전해드리는 뉴스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8월 23일 금요일 정적시사 출발합니다. 저희 정적시사는 유튜브 라이브로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 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입니다. 콩어플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 정치, 경제, 사회문화 각종 명품 콘텐츠가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댓글로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뉴스 브리핑입니다. KBS 우정아 기자입니다. 우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간밤에 화제 소식이 있었습니다. 모두 7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화제군요. 부천의 한 호텔에서 큰 불이 나고 말았습니다. 불이 난 게 어젯밤 7시 40분쯤이었는데요. 부천 원미구의 한 호텔에서 큰 불이 나서 투숙객 등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닫히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부상자 12명 중에서 중상자가 3명, 경상자가 9명입니다. 중상자와 경상자 모두 인명에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건당국이 밝히고 있습니다. 사상자가 주로 8층과 9층 객실 내부 또 계단 또 복도 등에서 지금 발견이 된 걸로 전해지는데 이 중에서 이 투숙객 2명이 불이 난 걸 알고 밖으로 뛰어내리다가 구조를 위해서 설치된 에어매트가 뒤집히면서 사망을 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좀 밝혀져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런 불이 났을 당시에는 대피가 또 좀 진짜로 좀 어려웠던 상황 같습니다. 이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연기가 잘 너무 많이 차서 잘 보이지도 않았다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진술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투숙객의 진술인데요. 다른 투숙객 한 명이 불이 났을 당시에 비상구를 열었고 이 비상구를 열었다가 닫는 과정에서 연기가 내부로 확 그만 들어오고 말았다는 겁니다. 지금 특히 또 화재 연기가 비상구로 들어차는 상황에서 그 와중에 방화문이 닫혀 있었는지도 함께 이번에 경찰 조사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불은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남기고 약 3시간 정도 지난 어젯밤 10시 반쯤에 모두 진화가 됐습니다. 화재 원인이 밝혀진 게 있습니까? 네 일단 정확한 원인은 오늘 예정된 합동 감식을 통해서 좀 정확히 밝혀져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불이 시작된 지점에 대해서는 좀 나왔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호텔이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인데 불은 8층에서 처음 일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진술도 지금 또 있습니다. 바라 지점으로 추정되는 곳이 8층 중에서 810호 객실인데 불이 났을 당시에는 투숙객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서 누군가가 이 방을 배정을 받았었는데 타는 냄새가 나니까 방을 좀 바꿔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이 방을 바꿔주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불이 날 조짐이 있었는지 추정해볼 수 있는 단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좀 상황이 또 안 좋았던 게 객실에 스프링클러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호텔이 2003년에 완공이 됐다고 하는데 이 호텔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경찰과 소방당국이 합동 감식에 오늘 나설 예정입니다. 네. 간밤들은 외신 속보 살펴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는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인 오늘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수락연설 역시 대미를 장식할 것 같아요. 네. 대미를 장식하는 일만 지금 남았습니다. 핵심인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후보 공식 수락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락연설에서는 쉬운 말로 또 좀 개인적인 이야기로 청중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책적으로는 낙태법 또 최근에 발표가 됐던 식품폭리금지법 등 이런 것들을 좀 예로 들면서 이런 정책 구상과 함께 특히나 또 트럼프 전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는 대로 하는 것에도 좀 집중을 할 것 같습니다. 어제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 부통령 후보 수락연설을 했습니다. 특유의 강한 언어 또 유명한 말이 트럼프는 이상하다 이 말로 좀 유명한 사람이죠. 특유의 강한 언어를 쓰면서 좀 환호를 받았습니다. 풋볼팀 코치 출신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선거 상황을 이 풋볼에 비유를 해서 해리스를 믿고 함께 뛰어나가자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응이 궁금하네요. 네 뭐 좀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나 좀 기대를 좀 벗어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이 해리스의 이 공식 후보 수락연설을 자신의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중계를 좀 하면서 바로바로 자신이 좀 논평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마치 이 중계의 스포츠 중계의 캐스터 해설자처럼 하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 이 해리스의 약점을 좀 최근 좀 강하게 집중 공략하는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애리조나를 방문해서는 불법 이민자 문제를 또 한 번 부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해리스 후보의 수락연설을 더 많이 볼지 이걸 해설하겠다는 트럼프의 생중계를 더 많이 볼지도 좀 궁금하네요. 네 간밤에 들어온 외신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 본토에서 2주 넘게 교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내의 원전을 공격하려고 했다 이렇게 비난하고 나섰군요. 네 말씀하신 대로 2주 넘게 지금 교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계속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군이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 내의 쿠르스크 원전이라고 하는데 이 원전을 공격하려고 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국제원자력기구가 보도자료를 내면서 상황을 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에서 약 100미터 떨어진 곳에 드론에 잔해가 발견됐다는 러시아 측의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음 주에 국제원자력기구 그로시 사무총장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상황을 평가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군의 본토 급습이 좀 거세지자 러시아도 좀 뒤늦게 좀 강하게 반격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동부전선 도네츠크에서 러시아군이 좀 장악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맞서서 모스크바에도 앞서서 대규모 드론 공격을 했던 우크라이나 군은 러시아 다른 지역도 맞서서 산발적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본토 공격 이후에 처음으로 접경진 수미주를 방문해서 군인들을 격려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국내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이죠. 김희영 TNC 재단 이사장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에게 위자료 20억을 주라고 판결을 했군요. 네. 어제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1심 법원이 외도와 혼혜자 출생 등으로 김희영 이사장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외도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만 놓고 보면 역대 최고 액수의 판결입니다. 1심 법원의 판단은 대략 이랬습니다. 최태원 회장과 김희영 이사장이 그동안 공개적인 자리에서 버젓이 함께 있는 모습이 있었죠. 재판부는 이런 공개 행보들이 혼인 파탄의 일부 요인이 됐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외도 같은 부정행위 또 혼혜자 출산 등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라고 하면서 노관장이 입은 정신적인 고통에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희영 이사장의 책임이 최태원 회장과 비교해서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면서 최 회장이 이혼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위자료 20억 원을 김희영 이사장도 함께 공동 부담을 하라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네. 김희영 이사장은 근데 항소하지 않겠다 했군요. 네. 항소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김희영 이사장이 선고 후에 노관장 또 자녀들에게 사과 또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항소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희영 이사장 측은 판결을 앞두고 재판 과정에서 사생활이 공개가 돼서 지금 계속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이 판결문 열람을 제안해달라 이렇게 좀 재판부에 요청을 하기도 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가격리를 시작했는데 이 때문에 25일 열릴 예정이던 여야 대표회담이 일단 무기한 연기됐군요. 네. 일단 모레 말씀하신 대로 25일에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여야 대표회담이 일단 연기가 됐습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서 증상이 호전된 뒤에 24시간까지 자가격리를 하기로 하면서 모레 회담이 연기가 됐는데요. 어제 이재명 대표와 새 민주당 지도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또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려던 계획도 있었는데 이것도 이 계획도 일단 모두 지금 미뤄진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재판의 결심 또 선고 일정도 연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로 예정이 됐었죠.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공판이 미뤄지게 되면서 다음 달 6일에 있을 결심 공판 또 10월 초로 예상이 됐던 이 선거 결심 공판도 줄줄이 좀 늦춰지는 게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음 달 30일에 결심 공판이 예정이 됐었던 위증교사 사건도 역시나 지금 늦춰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야 회담 언제쯤 열릴 것 같습니까? 네. 일단 여야가 실무 회동은 계속하겠다. 이렇게 계속 협의를 해나갔겠다. 이렇게 밝히고는 있는데 국회 일정들을 좀 감안을 하면 이번 여야 대표 회담은 다음 달 초는 돼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바란다. 이렇게 지금 밝혔습니다. 이런 와중에 여야는 일단은 지금 계속해서 회담 의제와 관련한 종전의 신경전들을 지금도 계속 이어져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야 대표회담 관련 이야기는 잠시 후 정격 인터뷰에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정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간 7시 32분입니다. 전격시사 날씨정보입니다. 절기 처서가 지났지만 지난 밤 사이에도 대도시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낮 기온이 서울 32도, 광주와 부산 33도, 대구 35도, 강릉은 36도까지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서 무덥겠습니다. 한편 지금 서울 경기와 인천에는 비가 오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 중에 모두 그치고 하늘이 차차 개겠지만 대기가 불안정해서 오늘도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4도입니다. 날씨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이현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금요일 출근길 비교적 무난한 편입니다. 다만 아침부터 곳곳에 고장난 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입니다. 서운 분기점 부근에 고장난 차가 있었습니다. 장수에서 송리 쪽의 이동이 조금 더 불편해졌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남사부근 고장난 차도 처리는 됐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 원래 교통량도 많다 보니까 오산부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반대 서울 쪽을 보니까요. 기흥 부근에서 수원 쪽으로 뒤체입니다. 금토 분기점에서 반포 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은 올림픽대로 하남 쪽이고요. 천호에서 암사대교 쪽으로 도로 포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3,4차로가 막히면서 정체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1라디오 이재명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25일 예정됐던 여야 대표회담이 연기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가 완전히 중단된 건 아니죠. 여야 간 대표회담을 위한 실무협상은 계속 진행된다고 합니다. 언제쯤 다시 여야 대표회담이 추진될지 또 그 밖의 여러 정치 현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 모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좀 늦었습니다. 최고위원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보시니까 어때요? 당선거 최고위원 이번에 처음이시죠? 네. 아주 쉬운 선거는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롤러코스터를 저는 했었거든요. 첫째 주는 2위 했다가 3위로 떨어졌다가 6위까지 갔다가 다시 2위로 올랐다가 결국은 4위에 안착이 됐는데요. 그만큼 지금 뉴미디어 시대, 뉴노멀 시대가 왔다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 권리당원이나 당원들의 정보 능력이 대단히 뛰어나서 집단지성이 매주 작용이 되면서 선거의 판서를 요동을 치게 만든 그래서 뉴미디어 시대가 이렇게 빨리 왔고 그걸 체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치인들도 당원들과 국민을 바라보고 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참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다라는 거를 국민 무섭고 당원 무섭은 거를 더 많이 느꼈습니다. 4위로 최고위원 입성하셨는데 만족하세요? 네. 일단 최고위원 된 것 자체가 만족합니다. 또 제가 군인 출신으로서 아마 역대 이어야 할 것 없이 군 출신이 이렇게 선출직 최고위원에 도전한 적도 저 기억이 없는 것 같고 이번에 된 것 자체가 우리 민주당이 그만큼 숙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구는 경기도 남양주시 을이군요. 남양주가 경기 북부지역에서는 가장 인구도 많고 폭발적으로 발전하는 곳이라 지역에서 하실 일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남양주 특히 을지역은 별내 진접 오남지역인데 진접이 거기 있습니다. 네. 지금 가장 발전하고 있는 서울 수도권에서 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통팔달 이런 교통부터 인프라를 해야 될 것이 아주 많습니다. 할 일이 많은 지역에 갔습니다. 상임위는 어디십니까? 저는 국방위하고 예결위 두 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결위 위원을 하시니까 지역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의심을 쓰실 수 있겠네요. 네. 국방위를 가면서 제가 예결위를 꼭 해달라. 국방위라는 지역 예설을 따른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예결위를 이번에 들어가서 했습니다. 의원님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19 확진으로 여러 일정을 불가피하게 늦출 수밖에 없게 됐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야 당대표 후보 당대표 회동이요. 이게 언제쯤 될까 제일 관심을 크게 갖고 있습니다.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코로나 이번 주말까지는 아마 이재명 대표님이 코로나로 스스로 격리를 하실 것 같고 다음 주쯤 이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 대개 9월 초 늦어도 9월 초에는 여야 대표 회동이 있을 거다. 그렇습니다. 저는 코로나 완계 되시면 최대한 빨리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은 사실 현안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민생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고 또 특검법에 관계된 것도 있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는 여야 대표회담뿐만 아니라 영수회담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어려운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는 어려운데 안보적으로는 이런 걸 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당대표 수락연설을 하면서 그런 제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급진전되는데 영수회담 대통령실에서는 아직도 수락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응하지는 않고 빨리 응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야 대표회담을 먼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회담의 형식과 내용을 둘러싸고 실무협상이 좀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보도가 계속 있었거든요. 시간 여유가 결과적으로 좀 생긴 셈이라서 잘 조율이 됐으면 좋겠는데 형식 관련해서는 이게 생중계 방식이냐 아니냐 이벤트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은 원래 저희가 회담이었고요. 회담과 토론은 구분이 돼야 된다고 봐요. 생중계하면 회담이 아니고 토론장이 돼버리잖아요. 생중계되면 누구든지 자기 지지자만 보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진솔한 얘기가 안 되고요. 그것은 보여주기식밖에 되지 않는 거죠. 토론회는 별도로 사안별로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은 토론회를 해야 될 것이 아니고 회담을 해서 훨씬 탄애하게 해야 돼요. 합의할 수 있는 건 합의하고 합의할 수 없는 건 서로 이견을 확인하는 것도 큰 소득이거든요. 그건 그다음에 또 중재안을 위해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대표는 대표된 지 한 달 됐는데 지금 성과가 별로 없잖아요. 본인이 존재감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식으로 생중계하자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마 정치초년생의 모습인 것 같아요. 진심으로 처음에 만나면 마음을 열고 해야지 생중계하면 마음을 열고 할 수 있으니까. 토론과 회담은 구분을 해야 된다. 지금은 회담이 필요하지 토론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그래요. 토론이 아니라 회담을 하는 것이죠. 토론이 필요하면 저하고 저는 언제든지 해 줄 용의가 있으니까 저하고 그러면 제가 언제든지 방송에 나와서 할 의학이 있습니다. 대표끼리는 훨씬 탄애하게 회담을 해야 되는 거죠. 형식과 관련해서는 이게 회담이니까 그게 맞게 모두발언 공개하고 그리고는 비공개로 좀 진지하게 논의하자 이런 말씀이시고. 내용 의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제는 지금 우리 당의 의제와 저쪽 당의 의제가 좀 차이는 있긴 하는데 아마 합의가 가능한 것부터 의제를 조율해서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시급한 것은 사실 최상병 특허법에 관계된 거라든가 민생지원금 25만은 이것은 꼭 저는 논의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 여야가 많이 동의하고 있는 것은 지역당 부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될 것 같고 그거 외에도 지금 민생법안이나 민생 중에 여야가 큰 의견이 없으면서도 시급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정책의장들끼리 한 10개 법안들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전세사기특별법도 법안 소위에서는 통과됐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더 논의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해병대원 특헌법 관련된 의제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아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해병대원 특헌법과 관련된 두 대표의 회동에서 뭔가 결론이 좀 날까요? 합의나? 결론이 나야 되는데 그것은 한동훈 대표에 달렸다고 봅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처음에 당대표 후보 당시에 3자 추천안을 제기했는데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바로 법안을 발의하면 되는데 아마 국민의힘 내부나 대통령실 설득에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시간이 필요하니까 또 조건을 또 하나 더 걸었잖아요. 제보 공작을 여차 그것도 받겠다고 하는데 아마 그것조차도 국민의힘이나 대통령 설득이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그러다 보면 사실 한동훈의 리더십이 좀 무능한 리더십으로 보여지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래서 본인이 좀 주도해서 실제 당대표니까 대통령을 설득시키고 국민의힘을 설득시켜서 뱉은 말을 좀 실현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빨리 그것은 법안을 꼭 회담이 아니더라도 법안 발의를 국민의힘 안을 빨리 내면 이미 우리 당 안은 냈지 않습니까? 그런 법안 소위나 또는 법사위에서 또는 논의해서 중재안을 만들 수 있거든요. 빨리 법안을 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고 조건을 걸 것이 아니라. 여야 대표회담 잠깐 늦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긴 했습니다만 많은 언론이 회담 관련 회동 관련 보도를 하면서 이재명 한동훈 한동훈 이재명 두 대권주자 간의 경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최고위원님은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재명 대표 대 한동훈 대표 몇 집이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 85% 내외 절대적인 당의 지지로 됐고 물론 한동훈도 60% 이상의 지지도 대표가 되긴 했지만 아직 거기는 여당이잖아요. 그리고 당내에서 아직 확고한 자리도 못 잡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2인자를 그렇게 지금부터 키울지 그것도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당에는 변수가 아직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르미니당에는 변수가 없습니까? 지금 저희는 사실 저는 변수가 크게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 봤을 때 사실 지금까지 역대 여야 할 것 없이 85%로 당대표가 된 절대적인 지지를 받은 분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번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제가 이번에 전당대를 거치면서도 그렇고 총선을 거치면서도 그렇고 국민적인 열망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폭전과 폭주를 이제는 빨리 막아세우고 민주 4기 정부, 이재명 정부를 만들어 달라는 아주 열망이 컸고요. 그것은 앞으로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지만 없고 저쪽 여당 쪽은 아마 요동을 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여당의 대권 주자다. 이거는 너무 빠른 생각이라고 봅니다. 지금 전망하신 대로라고 하면 이렇게 요동을 치는 앞으로 요동을 치게 될 국민의힘이 대선, 3년 후 대선에 유리할까요? 아니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이른바 일극체제라는 말까지 들으면서 가는 더불어민주당이 3년 후 대선에 유리하게 될까요? 그건 당연히 우리 당이 유리할 걸로 봅니다. 지금 시대정신은 그때도 지금도 이번 총선 민심에서 봤듯이 윤석열 정권의 심판, 윤석열의 폭주,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민주주의, 민생, 한반도 위기가 지금 위기로 치달리고 있잖아요. 이걸 이제는 끝내고 민주정부를 만들어 달라는 열망이 지금 시대정신이고요. 이것은 모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개가천수에서 완전히 태도를 바꾸어서 진짜로 국민의 열망대로 정책 기조를 바꾸고 이제 거부권 행사도 안 하고 진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한다면 또 사항은 바뀌어지리라고 보는데 지금 보십시오. 총선 패배에서의 민심. 또 안 되니까 2차 국민의 심판이 140만 탄핵 청원으로 이어졌잖아요. 그래도 지금 반국가 세력이니 반자유 세력이니 갈라치게 하고 이념 논쟁으로 가고 국민의 열망인 거북, 태상정 특검법 이런 건 받아들이지 않고 거북권 행사하고 이런 사항이 지속된다면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윤석열 심판의 목소리 그런 열망은 더 높아가리라고 봅니다. 전당대회 전개 과정에서는 초반부터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1위를 달리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안팎의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기는 것 그리고 일극체제로 불릴 정도로 일사불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대권 도전에도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런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제기된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 의견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우려, 그런 것들은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김두관 의원도 나왔고 3인이 경쟁을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추대 형식보다는 3인 경쟁이 저는 훨씬 낫다고 봤었거든요. 그런데 3인 경쟁을 했을 때도 85%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는 일극체제니 이렇게 비난을 하는 분들도 비판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만큼 지금은 야당은 카리스마가 아주 뛰어난 강한 리더를 중심으로 일사불련하고 단결을 해야 윤석열 정부의 폭종과 폭주에 맞서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당심이 또 민심이 반영이 되었다고 보고요. 또 일극체제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지금 최고위원 몇 면을 보면 이재명 대표만 볼 것이 아니라 최고위원은 지금처럼 다양하게 구성된 적은 없습니다. 저만 봐도 지금 역대 군 출신이 도전을 한 적도 없고 도전을 해서 이렇게 상위권을 계속 유지해서 들어간 것도 처음이고요. 그만큼 외교 안보 이런 분야도 지금 하고 또 저희는 이은주 의원 같은 경우는 또 경제 전문가 한준호 의원 같은 분은 언론 전문가 또 전현희 의원님 같은 경우는 국민권익위원장을 하면서 국민권익이나 이런 데 많이 애썼던 분이고요. 또 김민석 의원님은 30년 정치를 하면서 정치판을 읽을 수 있고 미래 프랜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구성으로 돼서 저는 최고위원 몇 면을 봐라. 그래서 이것은 일극체제보다는 앞으로 숙권 정당의 모습을 보이면서 실제 우리 당이 국민의 신뢰를 점점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당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고 봅니다. 최고위원님 말씀 연장선에서 지명직 최고위원 두 사람의 인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를테면 당의 주요 기반이 호남인데 현실적으로 그런데 호남 지역구 의원이 한 명도 없다. 그렇다면 호남 배려가 필요하지 않냐 하는 등등의 얘기가 있습니다. 최고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호남 배려 의견도 듣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우려면 기능 전문가도 영입이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많이 논의를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께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조금만 더 지켜보시죠. 다음 주 정도면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확진 때문에 다소 좀 일정이 재판 일정이 1, 2점 늦춰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상황에서 우리 김병규 최고위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선고가 유죄가 나온다면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사법부 재판을 앞두고 이렇게 발언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이게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냐 사법 방해냐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 추경원 원내대표부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 발언의 취지가 어떤 거였습니까? 그거의 취지는 전 센텐스를 보면 그렇지 않고 일부만 따서 이렇게 비판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취지는 지금 없는 죄를 만들어서 검찰들이 이재명 대표님 탈탈 털어서 지금 무리한 기소를 저는 했다고 보고요. 사실은 그냥 수십 번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이렇게 하면서 탈탈 털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리한 기소라고 보고 그러면 이제 재판부에서는 현명한 일은 판단을 할 것이다 라는 취지였고요. 무리한 기소 이런 거에 이미 국민적인 분노가 크고요. 사실은 그러한 것들이 이번 전당대회에도 저는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그만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죄 확신에 대한 것들이 저도 무죄라고 보고 있고 이재명 대표님도 그렇고 또 당원들도 이거는 무리한 수사다. 검찰 독재의 무리한 이거다. 그래서 이런 기소를 했는데 아마 재판부는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이런 국민의 분노 무리한 기소에 대한 국민의 분노 있잖아요. 이런 걸 잘 고려를 해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다 라는 취지지 그건 재판부를 압박하고 그런 취지는 아니에요. 무리한 검찰에 대한 분노를 얘기한 겁니다. 상임위가 국방이신데요. 국방이 제일 먼저 처리해야 될 현안이 김용연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총문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후보 사퇴를 하라고 요구를 하셨습니까? 네. 지명 철회를 요구했죠. 대통령한테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어떤 이유로요? 저는 네 가지 이유입니다. 김용연 경호처장은 아주 부적절한 인사로 보는데 첫 번째는 체병특검의 관련자잖아요. 여러 가지 통화기록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이 되면 피의자로 되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하기는 적절하지 않고요. 두 번째는 실제 대통령실이 이전할 때 국방부 건물을 뺏어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파장이 아직도 크거든요. 건물 뺏어서 내 쫓은 사람들의 수장이 되기는 어렵죠. 또 간저도 마찬가지고요. 해병대 사령관 공간을 뺏어서 본인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병대도 그렇고 군 내에서의 군심은 대단히 그 당시도 분노스럽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부적절하고 그리고 경호처장하면서도 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입틀막 경호처장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대통령 수혜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 되면 국민보다는 대통령 수혜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니냐. 그다음 네 번째는 중요한 친정체제를 구축을 해서 위기에 대응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국민적인 우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의혹이 있는 사람을 굳이 국방부 장관의 지명을 할 필요가 없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최고위원으로서의 각오 한 말씀 듣고 시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저는 최고위원은 책임감이 큽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면에서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후퇴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막아세우고 좋은 정치 하도록 하고 국민 곁에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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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 수줍인 대표 박현지입니다. 쓰레기 짚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쓰레기가 담배꽁초 쓰레기이다 보니까 해당 문제를 좀 본격적으로 해결하면 좋겠다. 근데 담배꽁초 자체에도 7천여종이 되는 유해, 화학물질이 있고 그리고 담배 10개 중에 9개는 셀룰로스 아세테이트라는 플라스틱 소재의 성분의 필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담배꽁초는 일단 대부분 길거리에 버려지고 있거든요. 비가 오는 날이면 이게 다 쓸려서 빗물 바지로 다 흘러들어가고 하수관을 통해서 많은 꽁초가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가고 또 바다로 가서 다시 저희에게 돌아오는 영향이 있어요. 해양생물을 직접적으로 섭취하게 되는 경우 특히 바닥에 있는 해양생물들이 있잖아요. 많이 합류가 되어 있고 참 흡연자분들도 난감해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정당하게 세금까지 붙여서 판매하는 담배를 정당하게 내 돈 주고 샀는데 이걸 피게 되면 너무 눈초리를 받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또 흡연 장소도 마땅히 없어서 버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담배꽁초를 길해버린다는 것은 정당화될 수가 없죠. 그래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담배꽁초를 본인이 직접 들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행위를 해야겠죠. 담배꽁초는 10개 중 9개는 플라스틱 필터를 사용하고 수거, 재활용이 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문제로 조금 더 다가가서 우리가 모두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을 하고 실행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시켜라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8월 하순에 접어들었는데 폭염의 기세가 누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대도시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오늘 낮 기온은 강릉 36도, 대구 35도, 광주와 부산, 제주 33도, 서울과 대전 32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뜨거운 공기가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는 가운데 남서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 오늘도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조금 더 오르겠고요. 또 이 남서풍이 높은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기온이 더 상승해 오늘도 동해안 지역은 36도 안팎까지 기온이 치솟을 전망입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아직 비구름이 남아 있어서 아침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부산에 비가 오는 곳이 있고요. 인천과 경기 남부에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전 중에 모두 그치고 차차 하늘이 개겠지만 대기가 불안정해서 오늘도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4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입니다. 정치권 현안 이번에는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본소득당 대표입니다. 용혜인 의원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지금 의석수가 대표님 한 분이신가요? 네, 한석인된 정당입니다. 그런데 국회 상임위는 행안위를 선택하셨군요. 네, 제가 21대 국회 후반기에 행안위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좀 오송 참사도 그렇고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아직 좀 마무리해야 될 일들이 남아서 22대 국회 전반기까지는 행안위에서 좀 더 일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네, 기본소득당 그러면 당 이름에 기본소득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이재명 대표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네, 모두에게 조건 없이 그리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소득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기본소득이고요. 기본소득이 새로운 세대, 재생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시대적 흐름에 대한민국이 이 시대적 변화를 선도하는 핵심 키워드, 분배에서의 키워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소득당은 지금 대한민국의 기본소득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을 위한 여러 입법적 논의들의 기초를 놓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용상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과 같은 거다, 이런 설명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을 같이 하시지 왜 따로 하시냐, 이런 질문 좀 안 받으세요? 기본소득 실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는 늘 제가 국회에 들어오기 전부터도 든든한 동료셨고요. 민주당도 기본소득에서의 정책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기본소득당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기본소득 실현에 있어서는 든든한 동료로서 서로 협력하고 또 금투세라거나 아니면 종부세 폐지 이런 면에서 민주당이 후퇴하는 모습들을 보일 때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결국에 합의해 줄 때 이럴 때는 늘 앞장서서 민주당을 비판하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함께 가기도 하고 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고 네, 원래 정당과 정당 사이의 관계에서는 늘 그런 것이고 다른 정당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조국혁신당 또 기본소득당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도 양당 중심의 교섭단체 중심의 국회 운영에는 발언권이 사실 많이 제한되잖아요. 그 점에서 교섭단체 구성을 완화해야 된다는 주장을 그동안 많은 분들이 해왔어요. 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교섭단체 구성을 하지 못한 정당들끼리 모여서라도 교섭단체 구성을 하자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 그 점 관련해서 대표님 좀 어떤 생각이신지요? 네, 이제 기본소득당은 비교섭단체 정당들, 조국혁신당, 그리고 사회민주당, 개혁신당, 진보당, 저희 기본소득당, 그리고 새로운 미래까지 비교섭단체 의원들, 원내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늘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조국혁신당 조국대표가 예방을 오셔가지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공동교섭단체를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지지부진하게 국민들의 혹은 언론의 몇 차례 관심만 끌고 끝나는 일이라면 그냥 이런 논의를 더 이어갈 의미가 있겠냐. 그러니까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안 될 거라면 이 논의를 더 확실하게 매듭 짓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제안이 나온 게 벌써 두 달이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논의된 수준은 비교섭단체 6당이 모두 합의할 수 있는 건 하고 합의가 안 되면 안 하면 된다라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좀 국민들 앞에 무책임한 태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왔고 책임 있게야 6당이 그러니까 비교섭단체 6당이 국민들 앞에 교섭단체로서 대한민국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이 교섭단체의 구성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따라서 혹은 의사일정을 정하는 것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라는 어떤 이유만으로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한다면 그게 국민들께 큰 감동이 될 수 있을까라는 좀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교섭단체 구성의 목표 예를 들면 최상병특검법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이런 공통의 목표와 합의를 가지고 공통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공학적인 접근으로는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 네. 그리고 분명하게 책임을 지고. 무얼 함께 할 건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합의를 국민들께 설명하고 국민적 지지 위에서 한다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6개 비교섭단체가 다 합치면 의석이 몇 석입니까? 21석입니다. 그러면 지금 20석까지니까 충분히 가능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잘 될 것 같습니까? 지금은 두 달 정도 됐는데 크게 진척이 없는 상황이어서 지켜보고 계시던 국민들께서도 좀 궁금하기도 하시고 답답하기도 하실 텐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선거 끝나고 최근에 민주당 대표선거까지를 마지막으로 각 정당들이 다 내부의 대표선거와 내부의 체계들을 정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 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이 다 끝난 만큼 이제 좀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감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는데 그 6개 정당에 개혁신당도 들어갑니까? 네. 개혁신당도 그 논의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결이 다내지 않습니까? 기본소득당과 개혁신당은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합의하는 부분을 위해서 힘을 모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또 그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당들이 책임있는 자세라고 생각하고요. 개혁신당과도 동일한 목소리를 내는 경우들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체외병특검법이라거나 디테일한 방법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내용들을 합의해 나가는 과정들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용혜인 대표님 지금 재선 의원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21대를 의장활동을 하셨고요. 지금 22대 들어왔는데 22대 국회가 21대보다 시작하면서부터 더 못하다. 이런 평가들이 또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좀 이르긴 합니다만 어떻게 느끼십니까? 뭐 22대 국회의 문제라기보다는 지난 대선 이후에 이어지고 있는 국면들이 22대 국회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강대강 대치 혹은 전혀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은 어떤 국회의 상황을 풀 수 있는 그 핵심이라고 할까요? 혹은 그 실타래를 푸는 방법은 저는 결국에는 정부 여당이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방향을 국민들 앞에 설명하고 그 국민들 앞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정책 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입법 과제들을 야당과 함께 논의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전혀 그런 움직임도 없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국회에서 상임위를 열자고 하는 쪽이 보통 야당이에요. 지금은. 그런데 보통은 여당이 상임위를 열고자 하고 그래서 우리는 상임위를 열어서 이런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싶은데 야당에서는 어떤 법을 통과시키고 싶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협의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정반대로 야당이 상임위를 열자고 하고 여당은 상임위를 안 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기가 그래도 3년이나 남은 집권 여당인데 3년 동안 입법에 있어서 혹은 정책에 있어서 성과를 내려면 어쨌든 국회에서의 어떤 통과를 시킬 수밖에 없는 절차적인 과정들이 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할 생각인지가 저도 참 의문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어떤 상대방이 있을 때 그 상대방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 과정에서 협의를 이끌어내는 방식보다는 어떤 적대적 관계를 설정하고 그 적대적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그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됩니다. 대통령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오로지 적 아니면 아군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서도 사실 이종찬 광복회장님 같은 경우는 어떤 진영을 이야기하기에 진보적 진영에 있는 분,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상대편, 상대 진영 이렇게 바라볼 수는 없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어떤 다른 목소리가 나왔을 때 그 상대방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어떤 태도들이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최근에 그 논란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 쪽 분위기는 지금 용혜원 대표 말씀하신 것과는 약간 좀 달라서 이를테면 야권이 대통령 당선되고 취임하기 전부터 퇴진운동을 시작했다. 실제로 지금 탄핵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야권, 야당들이 대통령 취임 전부터 퇴진운동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건 저는 사실 무근인 것 같고요. 국민들의, 국민들 안에서 그런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는 것은 대통령실이 그 국민들도 설득하고 이제 함께 가야,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함께 일해야 되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목소리를 경청해야 하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있어서 대통령실의 어떤 태도나 정책 기조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에게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좀 굉장히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집권 여당에서 계속해서 소수정당, 소수정당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제가 국회의원 한석 있는 소수정당에서 의정활동을 5년 차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 이제 소수정당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지만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100석 이상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과연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수정당이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어떻게 보면 좀 징징거리는 듯한 이야기들을 내놓는 것이 과연 집권 여당으로서 바람직한 태도인가라는 것을 좀 오히려 돌아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상임위가 행안위라고 하셨고 행안위에서 최근에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이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용혜인 대표께서 관심 갖고 있는 사안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사안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말레이시아에서 마약을 들여오는 마약 조직이 작년에 검거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규모가 굉장히 커서요. 한국에서 적발된 마약 규모로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가 적발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성과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이 잘 하고 있다라고 노고를 치아하고 격려를 했던 사안인데요. 이게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갑자기 기류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특정한 부분을 브리핑에서 빼라고 한다거나 사건을 이것을 처음부터 책임지고 수사해왔던 영등포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하라는 지시가 내려오거나 그래서 이 이첩에 대해서나 혹은 브리핑을 주도했던 수사팀장에 대해서 좌천성 인사가 내려진다거나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세 가지의 쟁점이 있는 거고요. 첫 번째는 용산과 관련된 의혹입니다.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인 김찬수 대통령실 비서관이 수사팀장에게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브리핑 지시를 연기했던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최혜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도 연관되어 있다고 지목되고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녹취록에서 별 두 개 달아줄 것 같다라고 공언했던 그 경찰이 그 마약수사 브리핑에 외압을 가하는 전화를 했었던 조병로 경무관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쟁점은 세관의 의혹인데요. 이 마약 조직이 마약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세관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증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수집하고 세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외압들이 있었다라는 지목이 나온 건데요. 이 핵심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당시에 CCTV와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찰에서 두 차례나 신청을 반려를 했었고요. 그리고 관세청이 직접 경찰에 영향을 미치면서 브리핑에서 이 내용을 빼기 위해서 움직였다는 것이 지난 청문회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제 수사이첩은 다 공문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채혜병 사망사건에서도 그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됐던 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첩 공문 하나 없이 서울경찰청이 굉장히 부당하게 이첩 지시를 해당 수사팀에 내렸었고 이 수사 외압 과정에서 직접 전화를 했었던 조병로 경무관 같은 경우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불문처분, 그러니까 징계를 받지 않았는데 이 수사를 지휘했던 수사팀장은 징계성, 좌천성 인사로 수사 형사과장에서 일선 지구대 대장으로 발령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어떤 의혹들 속에서 모든 정황들이 가리키는 곳은 딱 한 곳인데 대규모 마약 밀반입 사건을 둘러싼 수사 외압이 발생이 됐고 지금도 그 수사에 대한 부분이 시정되지 않아서 제대로 수사조차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래서 이 수사 외압의 의혹을 파헤치고 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국회에서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쭉 이제 경의를 설명을 해 주셨는데 결론적으로 누가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지금 의혹을 제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어떤 이유로 수사 외압을 가했다라고 의혹을 제기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김찬수 전 영등포 경찰서장이 용산에서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조병로 경무관이 수사팀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제 야당 좋은 일 할 일 있냐 국정감사를 앞둔 시기에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당 좋은 일 할 일 있냐 브리핑을 연기하고 취소한 거는 아주 좋은 스탠스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던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서 분명히 용산에 대한 언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산을 둘러싸고 이제 두 증인의 증언이 조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정황과 또 추가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이 의혹을 분명히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압의 주체가 용산이다라고 지금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통상 용산 그러면 대통령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실의 누군가를 얘기하는 겁니까? 뭐 그것은 제가 지금 이 단계에서 직접 특정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실이라고 통칭해서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의혹 문제 이게 의혹을 규명하려면 여러 가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행안이 차원에서 어떤 후속 조치들이 계획되고 있습니까? 네. 사실 이제 이 수사 외압에 대한 의혹이 반드시 밝혀져야 하는 것이고 해당 사건이 지금 공수처에 고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진실들이 더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경찰 수사가 제대로 마약 조직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 건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한국 내에서의 그 마약 조직의 총책은 잡히지 않았고 아직까지도 사실 이미 해외로 떴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청문회 때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이 사건 철저하게 수사하고 그 자천됐던 수사팀장이 그렇게 확보하고자 했었던 세관의 CCTV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냐라는 질문을 했고 그 약속을 청문회를 통해서 받아 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사실 경찰과 검찰을 신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자꾸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공수처 경찰과 별개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단순히 국회 청문회에서 누가 위증을 했냐가 아니라 이 마약 수사 외압에 대한 거대한 의혹 자체를 뿌리 뽑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건 문의와 사건 청탁은 경찰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사건을 문의하는 것만으로도 징계 대상이 되는 아주 엄중한 사안입니다. 네.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마지막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기로 했고 그걸 이원석 검찰총장한테 지금 보고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 관련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데요? 저는 참 씁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검찰다운 결정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검찰의 청탁금지법에 대한 해석이 저는 잘못되었다라고 보는데요.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고 이 배우자를 통해서 그 청탁이 우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입법의 취지 자체가. 그러니까 백번 양보에서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에 금지 규정이 있는 한 이것을 위반하면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하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 혐의조차 없다라고 한다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 자체를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검사로 그 대통령 자리까지 가게 되셨는데 윤석열 정부 하에서의 검찰은 사실 사람에게만 충성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고요. 이번 이 무혐의 처분이 사실 검찰 내부에서 자체적인 내부 자정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또 한 번 드러낸 그런 결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였습니다. 네 한 번 더 좋습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게 최장기간 동결. 네 어제 3.5%로 동결했고요. 역대 최장인 13회 연속 동결이고요. 기간으로 치면 작년 2월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17개월 동안 같은 금리를 유지를 한 겁니다. 한국은행은 왜 동결을 했느냐.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저희도 이 시간에 많이 짚어드렸는데 가계부채 때문에 그래요.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들은 꾸준히 짚었잖아요. 7월 은행권 가계대출이 5조 5천억 원 늘었는데 이게 4달 연속 5조 원 6조 원 꾸준히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왜 늘어나고 있느냐. 이것도 역시 짚은 바가 있지만 서울 일부 지역 집값이 급등을 했고 그래서 축약 매수하는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으면서 대출이 크게 늘어났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즉 한은의 판단은 이런 상황에서 금리까지 낮춰주게 되면 가계부채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해서 금리를 동결을 시킨 겁니다. 두 번째 요인이 사실은 더 강력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미국이 금리를 동결시킨 상태잖아요. 8월 1일에 발표를 했는데 미국이 동결을 시켰고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를 고려했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미국 금리가 예를 들어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이걸 좀 따라가는 그런 추세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보통 금리가 높은 쪽으로 돈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금리 국가에서 고금리 국가로 돈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금리가 오르지 않게 되면 혹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면 이건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창용 한은 총재가 어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가 수준만 봤을 때는 금리나 여건은 조성이 됐다. 그렇긴 한데 가계부채 증가를 잡아두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해서 금리를 동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미국 기준금리와의 차이가 지금 2% 정도 미국이 높은 상태에서 우리가 추가로 낮출 경우에 급격한 자금 이동에 대한 우려도 좀 있었다. 맞아요. 그런데 대통령실이 좀 아쉽다 이런 입장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꽤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고위관계자 표현으로 이게 익명이긴 한데 공식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금리 결정은 금통위의 고유 권한이지만 내수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 아쉽다라는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사실 한국은행이 그냥 공공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공공기관이 아니고 독립된 그냥 중앙은행이거든요. 독립기관이죠. 네. 한국은행법에 따라서 아예 독립성을 좀 부여를 받았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정부는 기본적으로 어떤 시기가 되면 경기를 부양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과 별개로 통화 정책을 독립적으로 펼쳐라.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물가 상승을 막고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통화 정책을 펼치라는 그런 의도가 좀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리를 시켜놓은 건데 대통령실에서 아쉽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고유 권한 내지는 독립성을 일부 건드리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례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안 그러지는 않았어요. 기존에도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었는데 예를 들어서 2021년에 보니까 이호승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 통화 정책 정상화 경로에 따라서 가계부채 증가 조정이 선제적으로 되지 않으면 상당한 금융 불안정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냥 좀 복잡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냥 기준금리 좀 인상해라 이런 식의 발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압박을 했던 사례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서 좀 조정하고 싶을 때가 있으니까요. 역대 정부에서는 그걸 한국은행 결정 전에 전에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그래야 반영이 되는데 이번 대통령실은 전에 한 게 아니라 동결 결정이 나고 나자 좀 아쉽다. 이렇게 얘기한 거네요. 사실 대통령실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 부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공식적인 멘트는 아니지만 분위기를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금리를 이미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독립성을 침해한 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한 가지 논리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럼 이렇게 되면 다음번 금리는 낮춰? 이런 얘기가 이런 신호가 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냐면 미국의 9월 금리 인하가 굉장히 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낮추면 우리나라가 낮추는 건 거의 100%라고 봐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다음 하는 회의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10월 달로 예정이 돼 있죠. 그러니까 9월에 하고 그다음에 10월에 하는 건데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판단은 어차피 9월에 미국이 금리 낮추면 10월에 우리나라는 100% 낮출 거니까 이거는 여기서 따로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 이런 판단이 한 가지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판단도 좀 하나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한국은행이 좀 모순된 그런 방향을 내놓은 게 아니냐. 이런 식의 판단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을 시키면서 같이 발표를 한 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거든요. 그런데 경제 성장률을 2.5%에서 2.4%를 좀 낮춰 잡았어요. 0.1%포인트 성장률을 낮춰 잡았는데 그렇게 하면서 한국은행이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내수가 좀 부진할 것 같다. 예상보다는 내수가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봤을 때는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 대표적으로 추석에 민생물가대책 이런 것들을 내놓을 건데 이런 것들은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동결을 시키면 이게 시너지 효과를 못 내는 상황에서 오히려 정부에서 생각하는 내수진작 정책과 반대되는 행보를 하면서 그렇게 반대되는 행보를 하면서 그것 때문에 또 경제 성장률은 낮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맞지가 않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례적으로 감정을 조금 일부 표현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미 결정된 금리가 바뀌지는 않을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영란법상 선물 상한선을 좀 올리는 것도 따지고 보면 농축수산물 중심의 내수진작을 기대하고 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 정부 정책은 분명히 이쪽으로 가는데 이번 한응 결정은 다수 일로 간 것 같아서 아쉽다. 이런 정도의 이례적 표현이 나왔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신문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1일부터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전송 의무화가 사업장 일반 폐기물과 수출입 폐기물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올바른 처리와 아전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꼭 기억하세요. 폐기물 수집 운반자는 차량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폐기물을 처분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는 반입된 폐기물의 중량과 함께 촬영된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리피션은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이 공부 시간이 돌아왔네요. 즐거운 금요일 정치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정치 키워드는 당대표회담입니다. 이종은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야 당대표회담이요. 이재명 대표 코로나 확진 때문에 한 며칠 늦춰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되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회담 진행 상황 형식과 내용을 가지고서 실무 준비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까지 보도가 나왔는데 정리 좀 해 주실까요? 우선 이번 시작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18일에 당대표직 수락연설 때 이미 제안을 좀 했죠. 한동훈 대표하고 시급한 현안들 격의 없이 의논하자. 그 다음 날도 또 다시 한 번 강조를 했고 여기에 한동훈 대표가 화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회담 개최 합의는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졌잖아요. 양쪽에서 만나서 신문협의 7시간 만에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회담 의제, 회담 형식을 놓고 지금 꽤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민주당 쪽에서는 최상병 특검법하고 아시겠지만 민생회복지원금 그거 특히 민생회복지원금 관련해서 받아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금투세 폐지 받아라. 그다음에 회담 생중계도 좀 받아라. 이렇게 지금 하면서 서로 약간 계속 힘겨루기를 하던 중에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일단 연기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사실 실무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그런데 날짜는 25일로 박혀져 있어서 이게 너무 졸속으로 이뤄대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좀 준비를 충실하게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건 그렇고 이게 여야 대표 회동이라고 하는 게 자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제 느낌으로는 자주 있을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별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3년 만이다. 11년 만이다. 벌써. 그 관련해서도 3년 전에 한 거는 약식이고 11년 전에 한 게 좀 정직에 가까웠기 때문에 11년으로 보는 게 맞다. 이런 얘기도 좀 있는데요. 11년 기준으로 하자면 2012년 11월 달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하고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여야 전국이 경색됐을 때 그때 이제 회담이 개최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3년 기준으로 보자면 이게 2021년 7월 달에 송영길 대표하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회동을 가진 건데요. 그때 회동도 이번하고 약간 좀 비슷하게 전개가 됐어요. 코로나19 국면이 좀 악화가 되면서 원래 예정했던 날 못하고 한 닷새 뒤에 회동을 가졌던 적이 있고 그때도 이슈가 국민들에 대한 지원금 그때는 재난지원금이었죠. 그 이슈였는데 그 지급 부분에 합의가 이루어진 적이 있고 그때 이번처럼 생중계까지는 아니었는데 TV토론하자라고 합의가 이루어져가지고 그 회동하고 나서 곧 연이어서 대표 간 TV토론이 진행됐던 바도 있습니다. 네. 지금 설명을 하셨지만 생각보다 여야 당대표 회동이 자주 열리지 않았어요. 뭐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과거로 되돌아가면 대통령이 이제 당 의장 내지 총재였던 시절이 있잖아요. 여당에. 이렇게 되면 그때는 영수회담이 진행이 되는 거죠. 대통령이자 이제 총재와 이제 야당 대표 제1야당 대표 간에 그랬던 거고요. 그것도 대표회담으로 포함시키자면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요즘 기준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제왕적 대통령제적인 특성 때문에 이제 그 대표회담이 잘 진행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당 대표는 대통령 만나려고 하지 대통령 밑에서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여당 대표랑 자기가 1대1로 만나는 걸 별로 존재감 부각 차원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여당 대표가 실권이 있다고 보질 않기 때문에 제1야당 대표들이 굳이 뭐 이렇게 대표회담 이런 거를 하려고 하지 않았죠. 오히려 피해단이었죠. 피해단이고 영수회담 하자 해서 이제 대통령하고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해야 존재감도 부각이 되면서 실제로 논의하는 것도 좀 성과를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거였던 거죠. 그러면 이번에 이재명 대표는 왜 여야 대표회담과 영수회담을 같이 제안했을까요? 그냥 영수회담만 제안해도 되는데. 영수회담 계속 제안을 했는데 이게 잘 성사가 안 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잘 응해주지 않는 게 좀 하나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적진 분열 의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대통령하고 또 미래의 대통령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후보군 가운데 한 명인 한동훈 대표 사이를 약간 갈라놓으면 지금 보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서 되돌아오는 법안들이 굉장히 많고 재의결에 들어갔을 때 사실은 지금 여당 쪽에서 약간만 이탈표가 나와도 이게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이 많잖아요. 특검법 포함해서. 이런 거를 처리하기가 좋은 거죠. 예컨대 한동훈 대표가 약간 입장이 대통령하고 달라지기만 하면 거부권 행사 국면에서도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의도도 좀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종원 평론가 설명하신 대로 야당 대표는 늘 대통령을 상대로 하려고 그러지 여당 대표를 상대로 하려고 그러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여당 대표랑 만나자고 제안이 왔으니까 그러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거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겠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찌 됐건 차기 대권주자이기 때문에 존재감을 잃은 기회에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11년 전, 3년 전 그때 대표회담도 다 인기말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대통령 레임덕이 와 있는 상태에서 그나마 제1야당 대표가 보기에는 대통령 상대하기보다는 지금은 차라리 여당 대표 상대하는 게 낫다라고 싶을 때 성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건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별로 좋은 시그널은 아닌데 지금 약간 레임덕이 조기에 와 있는 그런 국면이다 보니 이제 이재명 대표가 더욱더 한동훈 대표하고 회담을 추진할 동기가 생기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언론이 여야 대표회담 보도하면서 대권 경쟁 구도가 가시화되고 있다. 그렇죠. 조기 가열되는. 조기 가열되는.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제가 그 보도를 근거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한테 질문을 해보니까 하나같이 급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 관점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약간 적진 분열 이거에 조금 더 방점이 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게.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가 이런 상황에서 커지는 걸 좀 견제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활용하려고 하는 거지 한동훈 대표를 키워주고 싶은 의견은 별로 없는 그런 거라고 봐야 되겠죠. 참 그래요. 정치라는 게 참. 그건 그렇고 이거 생중계하자마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이것도 굉장히 좀 의외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례적인 상황이기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송영길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 간에 TV토론이 진행이 된 적이 있는데 생중계의 회담 자체를 생중계하거나 이렇게 적은 사실은 전례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민주당 쪽에서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하면 이게 좀 의도가 불손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생중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난 뒷거래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난 뒷거래 안 하겠다라는 그런 의사가 반영이 된 거고. 그 얘기는 잠재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로 보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혹시 뒷거래를 시도하더라도 난 안 하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의도가 아니냐. 오히려 또는 그런 이미지를 연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좀 불쾌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저는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생중계로 하게 되면 사실은 비공개로 할 수 있는 얘기들을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보완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이든 저쪽이든 강하게 나는 그건 못하겠다 그러면 성산은 안 되겠죠. 그러겠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저는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먼저 지난해에 택배 개동하면서 생중계하자고 주장하지 않았냐. 뭐 생중계를 주장했다라기보다는. 생중계 방식을. 김기현 전 대표 시절에 그때 이제 지난해 6월이었는데요. 비공개 식사 회동을 하자라고 김기현 대표가 그때 제안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비공개를 하냐. 그냥 공개 정책 대화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생중계하고 거의 같은. 생중계하고는 영어는 확실히 다르긴 다르네요. 다른데 거의 비슷한 그런 거니까. 그런데 사실은 생중계한다고 한다면 이건 거의 TV토론 비슷하게 전개되는 거라서 약간 어감이 좀 다르긴 합니다. 형식도 형식이지만 그거에 어떤 형태라든 조율이 될 것이고요. 결국 내용일 텐데 지금 해병대원 특검 문제 또 25만 원 지원법 문제. 그런데 접점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사안들이 대화 테이블에 올라가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합의할 수 있는 것만 만나서 얘기하고 흩어지면 그걸 성과라고 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라도 좀 해 주기를 바라는 게 국민들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생법안들 당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투세 폐지 관련한 부분은 이재명 대표도 이미 전당대회 과정에서 손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거는 완전 폐지 당장 폐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안 그래도 유예하고 있으니까 실시를 더 추가 유예를 일단 하는 정도에서 합의를 한다든지. 그럼 뭔가 어느 정도 합의가 나올 수는 있다. 그렇죠. 또 나와야 될 거다. 그렇죠. 만난다 그러면 아마 그렇게 해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만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최상병 특병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동훈 대표도 제안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전격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받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여야 대표가 만나서 꽉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서 만나는 거죠. 주로. 정치가 잘 흘러가면 뭐하러 따로 만나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꽉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서 여야 대표가 만나서 뭔가 성과를 얻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총재였던 시절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회창 전 총재하고 만나서 그 당시에 의약분업 같은 걸 해결했던 그런 적이 있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사실은 정치적으로 가장 관심을 그때 많이 끌었던 대표회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제 3당 합당 직후에 당내에서 약간 코너에 몰립니다. 당내 분파. 그래서 91년 5월 달에 김대중 신민당 총재하고 정격 회동을 가지면서 그때 국면이 확 전환되는. 그랬던 계기가 있죠. 그리고 동체 두 사람이 다시 한 번 정치의 전면에 이렇게 부상하는. 그래요? 그랬던 계기가 있습니다. 정치 구단들로 불리는데 정치 구단들 사례를 들으면서. 이번 대표회담이 과연 극급으로 전개가 될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종훈 평론가였습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중인 시각 8시 44분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수도권 곳곳에 강한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빗길일 사고가 난 곳도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고속도로 도리분기점 부근입니다. 일산쪽 4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차로 변경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여기를 지나서는 소래터널에서 계양 쪽으로 정체고요. 노우지 분기점에서 자유로 쪽으로 밀러가고 있습니다. 자유로와 연결되는 강변문호 구리 쪽입니다. 행주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1시간 정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일산 방향 올림픽 대교 부근 3차로에서는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체되는 모습이고요. 잠실대교에서 성수대교 쪽으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동호에서 마포대교 쪽으로 더디게 차량들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희입니다. 뉴스 키워드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화제의 소식들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황정호 기자 나오셨습니다. 황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뉴스로 가겠습니다. 이혼한 뒤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나쁜 부모들의 얼굴 신상을 공개한 단체예요. 배드 파더 앤 마더스 대표. 그런데 이 대표가 그동안 재판을 받았는데 대법원 유죄 확정이 됐습니다.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게 2018년에 문을 연 인터넷 사이트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혼한 뒤에 약속했던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나쁜 부모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인데요. 양육비를 주지 않는 한 남성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는데 해당 남성이 공개된 정보 중에 허위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1심에서는 대표가 전달받은 신상 정보 가운데 일부가 허위라는 사실을 대표가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거다라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 쪽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해서 항소를 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걸 사실상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게시글의 주된 목적이 공개적인 비방에 있다라고 중심을 보면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를 했고 대법원도 사실상 항소심 판단을 받아들여서 확정을 한 거거든요. 대법원 같은 경우에도 신상 공개 과정에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아니면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리고 2009년 당시에는 자녀들도 성인이 됐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이 그렇게 급박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단체 말고도 사실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배드파더스 운영자에게도 공익성은 있지만 이게 엄연히 불법사적 제재고 그리고 신상이 공개된 이들의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유죄를 확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드파더스나 배드파데마더스는 그럼 이런 활동을 앞으로 못하게 됩니까? 못하게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아무리 신상 공개를 할 때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 뉴스로 가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확산 걱정 많으실 텐데 방역당국이 빠르면 이번 주부터 유행이 주춤해질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놨군요. 최근에 코로나19 걸렸다는 얘기가 진짜 많이 들리긴 했었는데 이번 환자 수는 늘고 있긴 한데 방역당국이 분석한 결과 증가세가 준화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이번 주나 다음 주 이달 말이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려됐던 게 치료제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치료제 공급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응급실을 찾는 중증, 경증 환자 모두 다 늘고 있어서 좀 주의 깊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과부하가 되다 보니까 응급실에 이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경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료원 발열 클리닉 등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분산하고 있다라고 밝혔고 아무래도 이제 계약을 맞은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학교에 방역 강화 당부했고 또 증상이 혹시 너무 심하면 등교를 좀 자제하고 대신 그 기간을 출석으로 그냥 인정해줘라. 이런 식으로 좀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요즘 마스크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느셨더라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본인이 약간 의심될 때는 스스로 쓰기도 하시고. 맞습니다. 세 번째 뉴스로 가겠습니다. 최근에 서울 지하철 역사에 설치돼 있던 독도 모형이 잇따라 철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전쟁기념관에 있던 조형물도 없어졌다고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원래 지나시다 보면 지하철에 모든 지하철 역사는 아닌데 서울 지하철 역사 6곳에 실제 독도의 한 700분의 1 정도 크기로 만든 독도 모형이 설치가 돼 있었거든요. 이게 2009년에 서울시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가 건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게 철거됐다라는 사진들이 올라오면서 화제가 된 건데 그래서 취재가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서울교통공사가 밝힌 건데 시민 안전을 위한 조처였다라고 밝혔고 모든 역사에서 철거한 건 아니고 이미 모형을 철거한 역에는 추후에 독도 모습을 담은 액자를 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라고 밝혀서 일단은 일단락이 됐는데요. 이번에 서울 용산구에 있는 전쟁기념관에 있던 조형물도 없어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또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6.25 전쟁실 앞 복도에 조형물이 설치가 돼 있었는데 한 6월 초 정도 철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기념관 측은 정치적인 의도는 없었고 조형물이 낡아서 수장고에 넣어뒀고 추후 관련 전시라든지 그런 상설 계기가 있으면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히긴 했는데 논란은 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먼저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이번 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 이걸 10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군요. 10월 31일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런 탄력세율 인하 조치가 코로나19 대유행되죠. 2021년 11월에 시행이 됐고 인하폭을 조금 조정하긴 했지만 이달까지 모두 10차례 연장됐고요. 이번 조치까지 합치게 되면 사실 11번째 연장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율 인하폭은 지난달부터 좀 축소가 돼서 정부가 밝힌 세율을 보면 희발유의 경우가 20%, 경유와 액화 석유가스가 30%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 달 정도 더 유지하게 되면 소비자의 경우에 희발유 같으면 리터당 164원, 경유는 174원, 액화 석유가스는 61원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거든요. 정부가 왜 이렇게 인하했냐라고 하면 지금 이란, 이스라엘 정면 충돌 우려 이런 것처럼 중동 지역 정세 불안도 있고요. 국가, 물가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번 조치로 정부가 사실 당초에 밝혔던 세수보다는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일단 두 달만 늦은 거죠? 더 연장. 그런데 지금은 10여 차례 계속 그때그때 몇 달씩 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10월에도 또 연장할 수도 있겠네요, 상황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 왜냐하면 중동 정세가 특히 계속 불안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때 또 상황을 보면서 정부가 적절하게 조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섯 번째 뉴스로 가겠습니다. 무더위가 당분간 더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뭐 초소가 지났는데도 이렇게 더운 경우는 저는 처음 겪습니다만. 그래서 온열 질환에 특히 좀 주의를 기울이시라고 하는 정부의 재난 안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80세 이상 초고령층이 더위에 굉장히 약할 수 있다. 그래서 폭염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두 배 이상 높다. 이런 보고도 나왔군요. 지금 뭐 다 느끼시겠지만 기록적이잖아요. 폭염이라든지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고 온열 질환자도 지금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기분 탓이 아니라 올해 온열 질환자가 현재 2,800명 정도 역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온열 질환자 3명 중 한 명이 65살 이상이었는데 초고령층이 더 취약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33도 정도 되는 폭염에 노출됐다고 치면 80세 이상의 초고령층 사망 위험이 14% 정도. 그러니까 65세와 비교했을 때 두 배 이상 높은 건데 이게 왜 이럴까라고 분석을 해봤더니 연령이 이제 올라갈수록 체온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그리고 이거에 따른 탈수 증상을 느껴야 되는데 이걸 잘 못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아무래도 고혈압이라든지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 기저질환으로 먹는 약이 있다면 또 체온 조절이라든지 이 땀 배출 능력 자체가 좀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아무래도 이 폭염 취약한 거주 환경을 좀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이런 기후 상황을 보면서 무더위 심터 이런 쪽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시골 산간 지역에는 따로따로 이렇게 외따로 떨어져 생활하시는 분들이 고령층 중에 있으시거든요. 그분들이 그냥 무심결에 밭농사 나갔다가 쓰러지시면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몇 시간 방치가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버리면 사실 솔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지자체에서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여섯 번째 뉴스 가겠습니다. 서울 광화문광장에 초대형 태극기 계양대 만들겠다는 제안이 있었는데 서울시가 논란이 일자 의견을 더 수렴하고 있습니다. 실제 설문조사도 했죠. 네. 이게 지난 6월에 시작이 된 건데 광화문광장에 태극기 계양대를 설치하겠다라고 하니까 약간 국가주의를 강요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면서 서울시가 그럼 시민 의견을 듣겠다라고 한 발 물러섰고요. 지난 한 달 동안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한 500여 건을 접수했더니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찬성한다는 응답이 일단 59% 나왔다라고 밝혔고 그러면 상징공간에 설치될 국가상징물로는 또 어떤 게 좋겠냐라고 했을 때 태극기를 선택한 의견이 한 200건 정도로 가장 많았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서울시는 6.25 전쟁의 그런 가치를 후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국가상징공간을 만들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이걸 두고도 사실 정식 여론조사가 아니고 홈페이지 접수 방식으로 한 500명 정도 의견을 살펴본 것이 과연 이 전책 추진의 정당성이 되겠냐라고 부족하다라는 지적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긴 한데 서울시는 일단은 내년 9월 중공을 목표로 설계 공모 이런 본격적인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이 상징공간을 두고 아마 여러 의견들이 엇갈리지 않을까 갈등이 이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광화문은 국가상징공간이니까 정말 전국민적인 의견 수렴을 좀 제대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문제제기도 좀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BS 황정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월 23일 금요일 전격시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다음 한 주간 좀 휴가를 다녀오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우는데요. 제 빈 자리를 KBS 김희수 아나운서 그리고 KBS 임지웅 아나운서가 아주 훌륭하게 채워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8월 23일 금요일 전격시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고성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